지금 시각은 4시 5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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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은 조기환 편성제작국장과 이병선 경영전략국장의 책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5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5분입니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4시 55분입니다.